자 볼게요. y는 x 플러스 2 분의 4x 플러스 3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세이야 이거 손만 좀 내려줘. 요거 좀. 오케이. 땡큐. 자 그래프가 모든 3분면을 지나가도록 하는 실수 A 같은 범위를 보여주세요. 유리한 두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전근선이죠? 네. 얘 전근선이 x는 뭐야? 마이너스 2. 옳지. 너무 예쁘네. y는? 4. 4 이렇게 되겠죠. 자 그러면 그려보시면은 x는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y는 4 뭐 이렇게 될 거고요. 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시는지 지금 몰라요. 요렇게 요렇게 그리실 수도 있고 요렇게 요렇게 그리실 수도 있겠네. 자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그려다 그리게 되면은 1 3분면 2 3분면 3 4분면만 지나죠. 그럼 모든 3분면 지날 수가 없잖아요. 그럼 뭐야 이렇게 그리시면 안되고 요렇게 그려야 되는데 근데 이때도 주의하셔야 되는게 이렇게 돼버리면 1 3분면 2 3분면 3 4분면 지나면 4 4분면은 아직 안지나요. 그럼 뭐가 중요한 거게? y2로 기를 하네. 뭐 기를 해요 기르기. y좌편. y좌편. y좌편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. 아 y좌편이 무슨 쇄 되는 거구나. 무슨. 그렇지. 이거 거야. y좌편 0 0 집어넣어 보면 2 분에 뭐가 돼요? 이가 0보다 어때야 되는구나. 작아야 되는구나 하면 A-1이 0보다. 무조건 작기만 해야 되죠. 얘가 만약에 같아져 보이면 안 만나잖아요. 이해로서 작아야 되는구나 하고 A가 뭐보다 작구나. 작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.